오늘은 구봉도로 왔습니다. 여기 화장실도 있고요. 차박을 여기서 하긴 하는데 주차하기가 좀 애매하네요. 오늘 저녁 메뉴는 아스파라기 살이 듬뿍 들어간 콩나물 불고기 준비했어요 오봉아 팔봉아 구봉아 구봉도에서 먹는 콩나물 불고기 맛있겠다 주유 들어갑니다 짠 오 맛있다 오늘 어때요? 오늘 범인님 마음에 안 들어요? 그렇지만 열심히 하겠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주유를 한 관계로 아주 과격합니다 건들 수하세요 이거 봐 오늘 심의 불황하다 개까지 개까지 오 개까지 오 개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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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득템 자 체포로가 부릅니다 체포로가 불러요 뭡니까 아 개까지 아 개까지 개까지 보이시죠? 개까지 개까지 오 두 마리째 개척 에 개 에게 소라야 소라 에게 자 이런거는 방생 숨어 있어라 꼭꼭 숨어 떡조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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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ani 떡조개 Kansacht Kansacht Kansch Kansage 한방에 얘기했어 응? 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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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왜 삼식이 아니야? 삼식이 삼식이 니가 왜 여기서 나와? 이리와 엄마한테 와라 쏙 어 개까지 해 개까지 해 개까지 해 어떻게 가지마 가지마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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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 어디갔어 안돼 안돼 오 어디갔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야 가만있어 안돼 안돼 어디갔어 흙탕물 가만있어 어디갔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자 삼식이한테 가 삼식이한테 가 삼식이 삼식이 친구 끝까지 자 두간 헤루지를 출발합니다 돌 뒤집는 거예요 사장님도 낙지 잡으시는 거네요 아닌가요? 아니 우리 낙지만 잡아 낙지 낙지문가 그러니까요 17살때부터 야 근데 지금 80이에요 오 여보 여기 사장님 뒤집어 이렇게 쫓아다녀 하하하하 차 쫓아다니고 이런 기업도 못 잡아요 아 저희는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뒤집어 보는 거예요 한번 나오거든 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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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라를 어디서 잡아야 돼요? 소라에 자 끝에 가면 나오는데 물이 안 빠져 안 돼요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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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와서 해악과를 한번 돌아볼게요 소라 있네 소라 소라 새끼 있네 소라 새끼 소라 새끼 소라 숨어 조개 조개? 뭔 조개야 이게? 모르겠는데요 왕큰 조개 살아있는거야? 살아있죠 조개 득퇴 자 이렇게 오늘도 주간 해루질을 하고 갑니다 홍게라면 무려 홍게 두 마리 해루질을 갔다와서 새참 맛있겠다 동해바다에서 직접 잡아왔습니다 에이 마트에서 샀네요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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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